무조건 어그로 끌리는 제목이라고? 그치만 어그로가 아닌걸 자 오늘 네이브 워 망캠을 이렇게 되었는데 막 그렇게 대담한 건 아닙니까 별로 기다려가지 마시고요 그만 좀 때리고 열어? 응 안 열어 그런 말 할수록 더 안 열어 1080으로 이걸 보게 되다니 와 누가 1080으로 이걸 하게 되다니 와 장원영 탈이나 입나은 레츠고 겠냐고 김치 초콜릿 과자 오늘 초콜릿 안 만들어요 오늘 초콜릿 안 만들고 오늘 만들 예정이고요 왜 이렇게 아 웃기겠냐 톡톡 경찰입니다 문 안 열면 강제 개방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해 이런 거 이제 은근 즐기고 있는 입나은이면 개추 겠냐고 겠냐고 갑자기 맨 메이드 보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번에 이상형 월드컵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오므라인상을 만들게 되어서 만드는 김에 메이드 보이냐 입고 만들어드리겠다 과거에 인간 칭찬해 안 칭찬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재료는 준비가 됐습니다 재료는 뭐가 준비되면요 계란 3개 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캔참 또 당연히 준비가 되었고요 밥은 여러분 제가 또 밥을 하고 야채를 썰어서 재료를 한 땀 한 땀 준비하고 싶었지만 그런 시간은 제가 오늘 없기 때문에 냉정볶음밥 혹시 다 만들고 529날에 모헤모헤뿅까지 해주나요? 안합니다 안해요 여러분 2분 오늘 집에 보내지 맙시다 눈물이 있는 지금 집인데 그래 여러분 치즈즈 모바일 어플에 확대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요 제발 한번 확대하지 말아주세요 최소한의 우리끼리 외노는 지킵시다 어케 하시냐고요? 나 저번에 마케발드 님들이 계속 얘기했잖아 해달라고 강조하네 반드시 해야지 너네가 확대하면 난 다 맞을 거야 확대해보시지? 어디 한번 확대해보시지? 두루룩 두루룩 밥 필요 없어 과거에 인간 칭찬해 과거에 인간 후에 살짝 되게 여러분 이러니까 방송 초창기 생각나고 좋네요 제가 방송 초창기 때 3,8,5 누릴 때마다 방캠하기로 해서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캠했거든요 제노트 추시나요? 제노트 안 칠 거예요 전신도 안 보여줄 거예요 대신에 하트는 보낼 수 있어요 이거 말이 이상한데 타깍이 보이십니까? 스타킹이 차차 악마 컨셉이거든요 망사? 아 원래 망사 스타킹인 거 부분도 있다면 뒤에는 리본금 발린 거고요 스타킹 10에 쿨 거래합니다 뭐 하는 거야? 안 봐요 아니 제가 이게 이 망사 스타킹을 처음 신어봐요 코스프레 옷 방송에서 입을 거 시켰을 때 온 건데 그동안은 입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못 입고 있다가 밥 먹으면서 보는데 반찬먹는 거 까먹고 밥만 4번 퍼먹은 것 같냐? 나은아 너 메이드복 많은 사람이 보라고 회사 구내식당 TV에 틀어놨다 한 120명이 밥을 안 먹고 쳐다보더라 너 이제 뜬 거야 임마 감사는 넣어둬라 제로2 크라우드 펀딩 모집합니다 지금 메이드복 입은 거 후회하고 있는 임나은이면 제로2 행복한 임나은이면 제로2 부탁드립니다 뭘 하던 제로2 달란 뜻이잖아 그거는 저 좀 앉아 있을게요 일어나 있었는데 체력이 안개는 오네요 하지만 옷 괜찮다 싶어서 상권 볼륨이죠? 사실 하고 싶었죠? 반박 안 봤습니다 과거에 있나은 칭찬하는 시청자 개추 포큐! 나 윤희샘인데 개추 눌렀다 개 무슨 소리니? 뭐야 나은님 어디 사고 천사가 여기 오셨대? 짜잔 천사 스타킹 악마 스타킹 천사 악마 스타킹입니다 그거 알아요? 이쁜 사람을 보면 기억을 잃는데요 그거 알아요? 이쁜 사람을 보면 기억을 잃는데요 그거 알아요? 삐이이이이 명실에서 크게 틀고 보다 간호화증 예? 간호사 누나를 수원하면 어떡하냐고 임나은 VS 간호사 누나 단임나은 간호사 누나 갑자기 왜... 왜 모시고 오는 건데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가까이 와주세요 자 여기 왔습니다 짠 태어나길 잘했다 태어나길 잘했다 아니 이거 허벅지 축하가 내려가요 팍 쪼여야겠는건가? 대체 이게 왜 흐흐흐인거에요? 아니 이게 내려간다는게 왜? 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 다 저장해 애기 다리에 올려서 보여주세요 애기 안와서 보여달라고? 무거운데 견뎌이 왔습니다 인사드려 저기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죠 애기 몇살? 다섯살 내가 다섯살이면 중학교 2학년이야 기집애아 제가 진짜 애기인 줄 알아 그만하래요 애기가 고생이 많아 내가 고생이 많아 하나님이 한게 뭐가 있는데 고생이 많냐고요? 그냥 이거 입느라 얼마나 마음고생이 얼마나 쉽게 있는지 아십니까? 아 맞다 근데 우리 오므라이스 만들어야지 근데 농담이 아니고 저 오늘 약간 요리품 나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주카츄를 만들어 드렸다는거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요리를 느끼기 시작한 이유는요 요리가 엄청 간단해요 자 멀티틴 연결하는거 제 피아노 치는 소리나 들으세요 사지지? 까먹었어 그만 칠게요 감사합니다 대신 타는 기능이 아닌 이런거 없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요리하러 돌아오는 인나은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할 요리는요 바로 오므라이스 여기다가 밥이랑 오므라이스크림 담을 예정인데요 요 호라이팬으로 오므라이스크림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리시간이 빨리 끝난다고 할 이유는 바로 하하하하 밥은 제가 안할거에요 볶음밥 밥만 하려고 밥만 자 그러면 유하 유하 오늘 제가 할 요리 방법은요 바로 오므라이스크림을 만들 예정이고요 달궈진 불에 식용유를 살짝 너무 많으면 튀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렇게 펼쳐서 냉동볶음밥을 물 안 떠가주면 아 잠깐만 이거 튀니까 불안해 잠깐만요 나 일어날래 저 일어나서 할래 어떻게 튀면 어떻게 튀면 어떻게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면 되겠죠? 그대로 닦으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 계란 으잉 키지 마라 계란을 풀어줍니다 계란은 세 개 하나 있어요 왜냐면 포동포심 포동 으잉 천개 보기 좋으으 Fake 다행히 지내지 마 떨어지라고 발렌타인데이라고 너네가 붙어했던 건데 떨어졌다 자 이렇게 이 간지를 친다 놓고 다 젓가락으로 계란을 풀어납니다 계란을 덜 풀어주시고요 자 밥이 여러분 다 볶아졌어요 밥이 다 볶아졌으면 이제 이 그릇에 담아줍니다 굉장히 맛있는 맛인데요 여러분 예쁘게 닦는 중 무사 구출 성공 난 얘는 여기 놔둬주고요 얘를 한번 닦아줘요 키친타월로 식용유를 겁나 조금만 이렇게 부어줘요 물을 완전 약불로 틀어주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 계란물을요 여러분 부어준 다음에 진짜 따른 속도를 호로록 호로록 한 다음에 실패하면 계란말이인가요? 네! 계란후라이 좀 오실거함 간다 아 나 이거 무서워 나 일어나서 할래요 아 무서워 아 이렇게 스크람물을 만들어줘요 불을 최대한으로 펴 덩어리가 진다 시킬 때 지금 잡아야 돼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갑니다 올려 너 할 수 있어 너 임나은이야 진짜 잘 된거 같은데 임나은 너 재능있어 짠! 오므라이스 일단은 완성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일단 먼저 갈라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펼치면 우와 됐어 됐어 아니 겁나 겁나 촉촉해요 이거 봐 좋은데? 아니 됐어 호소인이 아니고 됐지? 됐다니까? 아 이거 들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 아니 아니 누칼협이 아니고요 드디어 오늘 열심히 만들었던 오므라이스가 만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바라신 하겠냐고 오일 60권 아래는 반성 하다라구요 내가 안해 Surint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바지 똥짤 꼬임 살 싸 배변패드에 싸 아니 얼마 주문 할 거임이 아니고 얼마 저도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니 529 안 해도 돼요? 제로투가 있으니 누가 제로투는 뭔데요? 여러분들께서 강곡하기 원하시니 메이드 룩 입은 김에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529나니 모이모이끽 하면 되는 건가요? 갑니다 오모라이스다 모이모이끽 미니 미니 자 그러면 여러분 밥은 근데 맛은 봐야죠 이렇게 야무지게 한술 떠서 자 아 죽이네 아 먹기 쓰러갔어 잘 먹겠습니다 앙냥냥 으음 아 님네 진짜 부드러워 저 살면서 본인이 먹을 오므라이스에 오이시큰 아레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 뭐 이래 그래서 말하셨던 초콜릿은 언제 만들어요? 전 초콜릿 맞는다고 말했던 적이 없는데요 자꾸 내가 말한 적도 없는 거를 막 했다고 묵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할 예정이 없어요 뭐 체러투? 뭐니 글노트야 아이고 주인장 잘못 선택해서 우리는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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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인나한 유튜브에 멤버십이 생겼다는 걸 아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